스님들이 사찰림과 사찰음식 등 불교 고유 콘텐츠를 활용해 사찰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연수교육이 진행됩니다. 사람과 사회적 경제, 불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불교와 만나다를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동시 연수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실제 사회적 기업을 운영 중인 수월함 주지 해범 스님이 전하는 강의부터 마케팅과 스토리텔링 방법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정부 지원 제도 활용 방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펀딩 받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 기존에 친도분들에게 의존했던 불사 이런 것들을 우리 전통문화와 우리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을 해서 문광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고용부라든지 이런 쪽에 제한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찰 경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요. 불교 사회적 경제는 사찰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 경제 활동을 하며 동시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 공헌에 기여할 수 있어 사찰 자립 경영의 모범적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